박성광이 오디오만으로도 통하는 예능감으로 시청자들에게 듣는 즐거움을 전하고 있다. 다양한 장르의 방송에서 큰 숨을 선사해온 박성광이 라디오를 통해서도 없어선 만들특급 게스트로서 활약을 더하고 있는 것. 박성광은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투쇼와 김영철의 파워 fm 위 고정 게스트 겸 dj로 다른 dj들 뿐만 아니라 청취자와도 케미를 만들며 유쾌함을 선사하고 있다. 1. 저 박성광은 2시 탈출 컬투쇼 속 코너인 콩트문 고에서 매주 토요일 성취자의 사연을 상황극으로 속게 하고 있다. 이때 각양각색의 사연을 깨알 성대모사로 콩트를 풀어내 청취자들을 폭속해하는 것은 물론 dj 김태균 장도연과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뼈속까지 깨 금의 힘을 입증하고 있다. 뿐만 아니라 박성광은 김영철의 파워 fm에서는 dj 김영철과 함께 마음의 소리 코너를 이끌며 청취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. 마 음의 소리는 청취자들이 소심해서 혹은 민망해서 참아 하지 못했던 말을 대변하는 코너인 만큼 박성광은 청취자들이 보낸 사연에 즉흥적이면서 재치있는 답변을 내놓 기도하고 사연을 읽을 때엔 청취자의 답답한 마음에 속 시원한 멘트를 더하는 사이다 활약으로 톡톡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. 이처럼 박성광은 방송과 라디오를 옮가 며시청자와 청취자를 사로잡는 유쾌함으로 자신의 증가를 다시 한 번 발휘하고 있다. 이에 앞으로 그가 또 어떤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웃음을 전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. 손효정 기자 shj201위골뱅이 tvr이 port.co.kr 사진은 smc 포트 무단전제 재배포 금요.